안녕하세요 하얀 세다입니다 여러분은 동물 좋아하시나요? 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양떼목장 그리고 알파카 구경도 할 수 있는 대관령 주주파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시죠 장로랑 관람시간 일찍 열어서 일찍 닫으니까 꼭 관람시간 확인하고 오세요 저희는 이 길 따라 쭉 가서 정상에 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모여있는 양떼목장들에게 먹이를 줄겁니다 5월이 되면 이곳은 철축동산으로 바뀐답니다 다른 서울에 있는 동문들을 봤을 땐 철축해서 저희는 좀 많이 폈건데 저희는 좀 천천히 피는 것인가 봐요 응 생각보다 경수가 더팔라서 우리 체력 짱 좋은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추천 하지만 걷지 못하는 유모차 친구들에게는 비추천 엄마 좋아해요 아빠 힘들어요 정상은 달라 너무 멋있죠? 정상에 올라가서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쉼터예요 5월에 오면 여기에 양들을 쭉 방목해놓고 양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날 맞이해서 오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털을 깎아놔서 깔끔해 보이는데 너도 얼른 방목 가고 싶으겠다 멈춰받는 곳 여기요 아버님 멀리하시고요 멈추는 손바닥이 달아서 석 밑에 내주시면 돼요 네 엄마야 여기 있을게요 아이치 아니시고요 아이치 아니시고요 아이치 아니시고요 아이치 아니시고요 아이치 왜 이렇게 급해졌어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야아 아우 귀여워 아이치 바구니 멀리 바구니 멀리 떡 밑으로 어차피 아아 너 motherfucking 엄마 귀여워 아기들이 다 촉촉하고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 양파 내 잠바 느낌이야 어허허 맛있어? 다이바 이거 강아지 타갖을 것 같은데 양털 도장 옳지 애들이 줄 때는 부모님이 되고 계시는 건 이거 좋을 것 같아요. 순식간에서 손이 있는 것 봐서 응응 양들이 이제 손처럼 기간이 있는데 자당 본능이 있어요. 많이 먹어주고 내 책임질하기 위해서 계속 먹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목하기 오목하기 양 먹이주기 체험 성공 먹어버렸지 주는 게 어렵지 않아서 어린이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순하디 순해서 울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체험하러 많이 오세요. 오늘 씻을 하봅시다. 어저어. 개념품 샵. 매점과 쓰유실도 있어요. 탐난다. 양가방. 없는 게 없구만요. 애기들이랑 오면 눈 뒤집어지겠다. 울어줘. 울어달라고? 울어줘. 앙뭇뭇. 아이고 아이고 앙뭇. 양떼목장을 전부 둘러보는 데는 사진 찍고 해도 넉넉잡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면 충분하니까 대관령 강릉. 강원도 방일치기 여행으로도 추천드릴게요.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주주파크는 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. 주주파크를 다 둘러보는 데는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입장료 만 원이 만 원 내시면 먹이가 포함돼 있어서 동물 먹이 주기 하시면 돼요. 시안만 작은 앵무새하고 다람쥐, 침칠라 이렇게 주시면 돼요. 나머지는 강아지 빼고 골고루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벌써부터 앵무새소리가 나죠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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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정말. 예희가 바르시군요. 얘네 왜 밖에 남아있어? 뭐지? 얘네 착한 애들인가 보다. 아, 부른다. 빨리 불렀구나 너가. 토끼 찾았다. 안녕하세요. 네, 가져가서 먹을게요. 방금 먹을 사람. 최다요. 이리 와야지. 새끼지마. 잠 먹자. 어휴. 여기서 먹어야지, 애기. 아이고. 방방나라도 열려있을 걸 뗄 수 있는 거. 뭐야, 저 양이 따라오고. 아, 애기 양이다. 양아, 이리 와. 유혹하는 중. 유혹하는 중. 세관령 명떼 목장과는 또 다른 느낌. 안녕. 우와, 여기 천국이야 진짜. 완전 인절미. 너무 행복해. 아, 왜 먹어. 야, 그쵸. 인절미야 이거 맞지? 어, 살려줘. 행복해 보여. 행복해 보여. 대지 뭐야. 너무 귀여워. 대지야. 안돼, 강아지야. 대지 너 종금 좋아해? 난 대지니까 다 먹지. 응, 대지 좋아해. 야, 대지 밟으면 어떡해, 이러네. 대지가 아무리 조그맨은 할지. 안녕하세요. 염부가 꿈 만들고 온다. 꿈 조심. 날개는 밤에 기절도 안 가겠구만. 날은 절대 뒤로 가면 안 돼요, 여러분. 빨리 잡니다. 나 마주가 날아가요. 쌓일 것 같은데. 나 갔다 올게. 이런거 놓칠 수 없는. 어, 지금 말이 끼얹는다. 이게 뭐야? 여기는 아기 동물 체험장 오 알파카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링유리가 왜 이렇게 드나게 타려고 했는지 알겠다 나도 타고 싶어 이렇게 배관병 주수파크를 싹 돌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여운 동물들을 직접 만질 수 있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동물들이 거의 다 방목되어서 둘러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친구들 중에서는 좀 무서워할 수도 있다는 점? 특히 동물들이 진짜 굉장히 적극적으로 따라 붙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더 없는 추억을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강원도에서 떠나볼 수 있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추천 장소 대관령 양떼목장과 주주파크를 둘러보았는데요. 저는 대관령 양떼목장이 더 탁 트이고 양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간단한 체험이 있어서 산책 겸 체험을 하기에 정말 딱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어요. 저는 주주파크가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안녕!